야, 이거 봐봐. 우리 살아내러 가야 된다, 얘들아. 이거 갈 수 있냐, 이거. 야, 아까 저 날이 좋았던 그 거기가... 야, 날이 좋았던 거기가 아까 좀 전 맞췄. 야, 이거 빠지는데? 우리 첫 번째 가는데 뭐야? 채채블루? 뭐 도시가 있대. 그래서 살 거 있으면 사고. 저 형님 선물도 사고. 도스모트루민 후르기인. 도스모트루민 후르기인. 형 왜 인상 쓰지? 우리 발음을. 본인 생일을 얘기하는 건가? 아, 12일 날이. 아, 19일 날? 아, 내일모레. 날씨도 우리 맘 같지 않냐, 약간? 응, 그렇네, 진짜. 뭔가 상쾌한. 왜냐면 어제가 약간 심리적으로 최악이었거든? 그렇지. 근데 우리 갈 때 진짜 최악의 날씨였어. 날씨도 최악이고 너희 최악이고. 아, 오늘은 이쁘다. 그래. 이렇게 이쁜 곳이었어, 어저께 올 때는 잘 몰랐는데. 아, 진짜. 만화 같다, 만화다, 만화. 이건 애니메이션이야. 어? 야, 만화냐? 야, 이게 만화야, 여기. 저 중간에 꼽힌 거 봐봐, 노란색 좀. 이렇게. 야, 근데 여기 진짜 경치 너무 멋있지 않아? 여기 진짜 예쁘지. 색깔이. 근데 우리가 저쪽 위쪽에 있을 때는 이게 나무 있고 이런 느낌은 못 봤거든, 사실. 확실히 초온도 좋은데 여기가 훨씬 더 달랐고. 나무 있는 데가 되게 예쁘지? 되게 예뻐. 왜냐면 이게 또 다른 배경이 있으니까 또 할 얘기가 있고, 그렇지, 우리가. 여기는 진짜 뭐 스위스나 이제 이럴 것 같아, 그렇지? 노르웨이 숲. 노르웨이 숲. 야, 앞에 그림 봐봐. 야, 그림. 와, 이거 뭐야 또. 근데 진짜 하늘이. 와, 기가 막힌다. 합성한 것 같다. 그냥 갖다 대고 찍으면 다 그림이구나. 그냥 흔들려도 막 찍어도 그냥 그림이야. 우리 어머니 보여드려야겠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있는 단체방에 사진을 좀 올려야겠다. 이랬던 아이들이 이제 어디가 있는 거니. 아휴, 우리 수찬이들이 정말 예뻤다. 우리 수찬이 이랬었는데. 야, 이게 언제야? 둘째 났을 때는. 수찬이 아기 때. 참, 이거 언제야, 진짜. 진짜 아기 때다. 참. 누구 얘기해? 수찬이. 클라우드? 네. 그걸 안 하고 다 계속 받아놔서. 그 아기 때 것도 다 있어. 너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몰라요. 사람이? 이렇게 나와. 이게 뭐예요? 양순성. 그런 게 묻어서 나오는 거야. 이게 이렇게 나와. 완전히 아기. 태어나자마자. 눈 뜨고. 진짜. 이거 되게 높은 지대 아니냐? 이쪽이 막 화산 터지고 막 이랬는데 근처 면은. 계속 높은 지대였을걸? 그래. 한 번도 여기 와서 내려간 적이 없어. 우리가 어제 2,700은 다 올라갔잖아, 그렇지? 네. 2,700, 800. 3,000 좀 올라가야 고산병이 약간 우는 거래. 그래? 야, 그러면 내일 그 이동할 때는 약 먹어야 되는 거야, 고산지대 그거? 우리가 4일 동안 안 먹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약이 우리가 다 먹기에 충분하거든. 근데 니네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야, 태연이랑. 전부 다. 너도, 너도 있어? 그럼. 너도 심해? 뭐가? 고산병 얘기하나, 고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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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심해? 뭐 얘기하는 거야? 걔는 아무 병도 없어. 공항 얘기하는 줄 알지, 공항. 책 보지 말고 대화에 동참을 해. 아니, 듣고 있어. 귀는 열어놨어. 갑자기. 아무 말도 몰라. 안 보던 책을 봐. 내용을 몰라. 안 보던 책이야. 책은 계속 봤어. 야, 썸브라스 끼고 책이 보이냐? 보이지? 야, 형이 그래, 나 보이니까 하는 거지. 나도, 나도. 제말이 루틴이라고 가져가야 돼, 저건. 와, 근데 형 저기 먹구름이 장난이 아닌 거 아니에요? 먹구름? 앞에? 우리 앞날이야. 저기요. 야, 먹구름이 싹 있네. 우리 앞날이다, 진짜. 뭐가 좀 텐션이 온다, 그렇지? 가까이 갈수록. 저쪽으로 가는 거지. 무슨 영화 찍는 거 같아, 지금. 앞에 봐봐. 약간 재난 영화 같은 거. 재난 영화 같은 거 같아. 막 예스터데이 막 이런 거 있잖아. 디펜던스데이. 아, 투모로우다, 투모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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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터데이. 예스터데이? 아니, 뭐 내일이냐, 어찌됐냐니까. 뭐 동서방향 같은 거지. 야, 어저께 미안해. 오늘 아침 비틀즈를 입고 난다고 운동하니까 예스터데이가 생각났어. 내가 하는 친구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어. 그건 좀 인정해줘. 말은 투모로우인데 나오는 게 예스테데이가 나왔네. 우와, 여기 되게 높다, 야. 우와. 우와. 계속 올라간다, 해. 야, 참. 이게 나... 어휴, 잠깐만. 넘어가겠는데? 잠깐만, 이거. 어허. 나무들이 사서 넘어 자랐어. 어허. 잠깐만, 이거. 어허. 잠깐만, 이거 넘어가겠는데. 어허. 본능적으로 몸이 왼쪽으로 간다. 야, 왼쪽으로부터. 왼쪽부터. 왼쪽으로부터. 바람일착. 나나 형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 바람일착. 쓸모있는 인간이 돼야 돼요. 전반적으로 계속 오른쪽으로 기울었어. 갑자기 비가 많이 오네. 아, 비가 많이 오네. 어허. 땅이 난리도 아니야, 이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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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잠깐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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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스워면 안 될 것 같아 여기 멈추면 안 될 것 같아 지진으로 갈라진 느낌이지 않니? 야 이거 뭐야 갈라진대 땅이 갈라진 느낌인데 와우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전쟁 나면 딱 저런데 숨는 거잖아요 저건 숨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 못 나오겠는데 저건 그냥 자연참호다 자연참호 나 죽으러 가는 거지 살벌하네 와 와 경이롭다 이런 차 우와 역시 내리막길이야 내리막길도 무섭다 우와 내리막길도 무서워 야 이거 봐봐 우리 살아내려가야 된다 얘들아 이거 갈 수 있냐 이거 우와 길이 뭐 이래 여기를 가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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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행자 보험이 다 돼있죠 아유 야 근데 진짜 이거 프로그램 이거 예능 많잖아 아유 아니라니까 우리가 디스프버리 채널이라고 와 와 와 야 이걸 갈 수가 있어?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여기를 못 갈 거 같은데 여기 지금 비가 오잖아 여기를 진행한다고 여긴 약간 난관 큰일났다 야 비와가지고 우리 고립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제 어 어 물이 불었는데 튼튼 야 아까 전 날이 좋았던 그 거기가 우어 야 날이 좋았던 거기가 아까 좀전 마치 이게 야 이거 빠지는데 아, 푸르다. 기와가지고 지금. 가자, 뭐. 야, 푸르다. 거의 사선을 넘어온 느낌인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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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굉장히 민호직스러워. 박수, 이거 박수, 이거 박수 해줘야 돼, 진짜. 따라, 형님. 따라. 여기서 길을 찾는다. 다른 차도 못 올 수도 있겠는데, 여기? 여기? 들리세요? 아, 이거. 지금은 뒤에 스태프 차량들. 빠진 차가 있어가지고. 이거 한 번 멈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탑, 스탑. 스탑, 스탑. 차가 당연히 빠지지. 다른 차가 와이어 같은 거 있겠지? 앞에 뭐 끄는 게 있겠지, 해서. 차가 빠지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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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진짜 대단하지 않냐? 여기 끝장이야. 이게 되게 웃겨. 이게 무슨 4분의 3막자 같아. 뭔지 알지? 처음에 떠날 때는 굉장히 푸르르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차 한 번 멈추고 그러다가 빗속으로 왔다가 우리는 다시 저곳을 향해서 가는 거야. 진짜 예쁘다. 그치? 4분의 3막자는 뭐야, 진짜? 아니, 새 파트라고. 비 온다. 하자. 저 바위 정면에 12시? 어, 12시. 저걸 넘겨야 된다고? 저걸 어떻게 넘겨. 아, 넘기라는 게 이거 위로 넘겨요. 네, 위로 넘기는. 어지간하면 안 넘어가니까 저기가 명소가 된 거 아니겠니? 그러겠지. 야, 저걸 어떻게 넘겨? 뭐 할 만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저거 한 진짜 20m 넘어 보이는구먼. 20m가 뭐야. 저걸 넘기라고? 야, 저거 40m도 넘겠다. 결국alen을 scary Obrigом 온의 매력으로 필요한 세상ỡ을 하는 것 같은데. 오빠가 다시 제가 라는 ㅎㅎ 줘, patience,czę witnessing 더 정말로 어portstore 돈가 talkin게 헉하게 됩니다. digo 드 pedag Valent experience 아 너 왼손이지? 저 아니야? 아 그쵸 그림 맞네 딱 봐도 근데 폼이 너무 안 좋다 너 아 형 너 공 안 던져봐 야 던지는 폼이 너무 안 좋은데? 다 보여드릴게요 진짜 어깨 세요 형 어깨 세 아 근데 어깨가 일단 넓어 어? 어깨가 일단 야 이게 뭐라고 약간 도전적인 생기네 아이 저거 안 돼 안 돼 쉽지 않아 야 다 올린 사람도 있잖아 강훈아 이거 번역 좀 해보자 번역기 들어갈까요? 이거는 궁금하네 원스 오프 타임 나왔어야 원스 오프 타임 자이언트 스네이크가 큰 뱀이 왔대잖아 옛날 옛적에 굉장히 큰 뱀이 구멍에서 나와가지고 얘한테 이제 도움을 청한 거야 구멍에다가 뱀을 넣고 돌로 눌렀구만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이 영웅이 못 나오게 마을 사람들과 동물들을 구했구만 우리 한번 시험 한번 해 주시 시범 보여주실래?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넘어야 돼 아 넘겨야 돼 원래는 이제 무릎 꿇고 넘겨야 돼 어 이러고? 네 이러고 던진다고요? 네? 뭐라고요? 사서하게 우와 뭐야 뭐야 이게 야 이만큼 너무 여유가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원래 이렇게 던진대 안 줬어요? 어 이건 못해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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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구 아니 이거 아니 이런 거야 이거 저기 군대에서 수류탄 던질 때 잠깐만 몽골 분들 메이저리그에 강분에 없나? 앉아서 한다고? 나 앉아서 어떻게 해 이거를 자 STRANGER 앉아서 연기라도 해 보라 돼 야야야 젖이 어떻게 돼 아 야야야 그래 이걸 자세가 안 나와 우리게 얹었네 거긴 아니야 저기 하고 시작해 허리 아파 허리 아파. 넘길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 이걸 자세가 안 나와. 이거 한번 해보자. 또 어깨 빠지겠네. 야, 좀만 더 앞에서 하면 되겠다. 넌 잘한다. 마지막 한 번 딱 넘기면서 끝내봐. 뭘 또 해봐. 강훈아, 그쪽에서 해봐. 강훈아, 보여줘. 돌이 작아서. 이거 크잖아, 큰 거 있잖아. 이거 너무 큰가? 야, 들어가 봐. 아니, 안 던져, 안 던져. 아무도 안 던져. 아, 저 쫄고 저거. 오, 깜짝이야. 야, 데자뷰인데? 아, 됐다, 됐다. 그래, 해봐, 해봐. 파이팅. 오늘 따라 두 군데는 내 맘은 너는 알고 있을까?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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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야, 여유 있게 넘겼는데? 아, 말했잖아요. 말했잖아요, 말했어요. 아, 넘겼어요? 아, 담겼어요? 아, 됐다. 아, 됐다. 됐다, 됐다. 잘했다. 뭐 밀었어? 강훈이가 15% 비었대요, 15%. 아니, 되라 밀었는데? 어? 넘겨라. 그래, 되라. 되라. 아니, 넘기자마자 손이 날아갔어. 그래, 15% 넘겨라 하고 긴 거야. 야, 되라. 됐어. 잘했어. 가자. 됐어, 이제. 자.. 고맙습니다. ё